원장님 얼굴이 왜 그러세요? 슈링크 받으려고요 아파서 그렇게 안 맞고 도망다니시더니 웬일로요? 업그레이드 슈링크 슈링크 유니버스가 나왔기 때문이죠 덜 아프대요? 그렇다는데요? 그럼 효과도 좀 적을 거 아니에요? 더 낮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려고요 사실 어제 직원 선생님들한테 해드렸는데 훨씬 덜 아프다고 하셨거든요 믿는 구석이 있으셨군요 초음파 페이스리프팅의 대명사 슈링크에서 업그레이드 제품을 출시했어요 슈링크 유니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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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는 방식도 개선이 되었고 덜 아프고 시술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300샷 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반도 안 걸려요 고통의 시간이 짧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 한 10년 전까지는 아픈 시술도 정말 정말 잘 참았는데요 나이 먹고 나니까 절실함, 헝그리 정신 이런 게 부족해져서 조금만 파워를 높여도 좀 낮춰주세요 제발 이랬거든요 저번에 한 샷 쏘자마자 그만하자고 그러셨었죠 하지만 이제 자신 있게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잘 참을 수 있는 통증이 다 다르신데요 다른 건 잘 참아도, 뭐 예를 들면 진짜 아픈 거, 류주란 같은 건 잘 참으셔도 이 전기 오는 듯한 슈링크 통증은 참기 힘들다라는 분도 종종 있으시거든요 자 그럼 제가 오늘 슈링크 유니버스의 효과와 통증을 체험해보겠습니다 안 아프면 이제 안 도망다니고 자주 하려고요 자 고고! 자 이제 시작합니다 네 안 잡아먹어요 이렇게 돌려보세요 시작합니다 아프세요? 거의 안 아파 우와 한 컬 올려볼까요? 진짜요? 써볼게요 괜찮아요? 괜찮아요? 한번 말씀하세요 벌써 이쯤이면 곡 소리가 났어야 되는데 진짜 거의 안 아파 벌써 42시간 지났어? 어우 좋아요 어떠셨어요? 아 진짜 별로 안 아팠어요 제가 아픈 거 진짜 쫄본데 아픈 것도 많이 줄었지만 이상하게 참을 수 있는 통증이랄까? 그러니까 아프긴 아픈데 그 전에 아팠던 거는 막 되게 이상하고 전기 오는 것 같고 못 참겠다 기분 너무 불쾌하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아프긴 아픈데 좀 참을 수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확실히 잘 받으시더라고요 좀 편안했습니다 겁은 제가 또 많이 부렸지만 조금 편안했어요 네 굉장히 편안하게 잘 받으셨어요 그리고 시술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기계가 더 편안해졌고요 사용하기가 치술 시간이 짧아져서 환자분들이 아픈 시간을 적게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아진 것 같습니다 효과는 어떨까요? 효과는 뭐 이게 당일날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 좀 지켜봐야겠죠? 이제 효과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전보다 낫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슈링크가 처음부터 슈링크로 나온 게 아니라 옛날에 울트라 포머 1에서 2로 업그레이드 됐다가 3로 업그레이드 됐다가 슈링크 업그레이드 됐다가 슈링크 유니버스로 업그레이드된 거라서 계속 업그레이드될 때마다 사실 성능과 이런 것들이 좋아졌거든요 여기서 갑자기 다운그레이드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 슈링크라는 게 받고서 한 2주 정도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다려 봐야겠죠? 효과 안 좋으면 물러야죠 뭐 구형 방식으로 나가면 또 다시 아프고 약간 그럴 텐데 그 방식이 효과 좋았던 분들은 구형으로 나가는 그 모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형이 좋았던 분들은 구형 모드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펜타입이 나왔죠 이번에 그래서 또도도도도 구석구석을 좀 올릴 수 있게 해준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새로 나왔으니까 더 써보고 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예뻐지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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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